모한빵해! 자 좀 제보 한번 읽어주세요 제나요? 메리미 플리즈가 참 많네요 메리미 메리미 뭐야? 아니 그렇게까지 놀랄 거야? 아니 가사도 틀리니까 그렇게 놀랄만 하지 저 구멍이 너무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이티 쇼 제압이고요. 주위 반환의 나이트 쇼고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경복궁이고 경복궁! 이쪽에 배치는 멤버들은 약간 손해를 좀 봤어요. 왜? 왜냐하면 해가 딱 멋있을 때 찍은 멤버들이 앞쪽 멤버들이 많이 찍고 뒤에 가니까 해가 쥐는 거예요 형만 보고. 그러니까 막 사는 게 안 나오고 막. 빨리 게임이 있었나? 아 그러니까 막 개인별로 립 같은 거 따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근데 매일에... 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와우 마 베벅데이 하이 양기 양기 생일 제이형 생일 축하해요 머리카락 웃었어요 여기 제이형 생일이었죠 제이형 생일이었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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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저 상관아 상관아 결혼해주세요 결혼하려면 저희 부모님 부모님 그 장르의 제가 부린거야? 지금? 방금? 제이형이다 어 제이형이다 해볼게 하나 줄겠다고 아 진짜? 아, for real? 여기 와도 위친이에요? 아니, 형 푸딩 안 좋아하거든 안 치는데 겨자 뿌렸지만 아니, 안 뿌렸어 내가 개컨대 아, 이렇게 티 나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 우리 리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네, 내 이름은 뭐야 뿌잉뿌잉 아, 좋군 그래 탄이, 이게 진짜 뭐 그런가?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냉상 왔자마자, 냉상... 쟤는 밑에는 또 쟤게 이거는.. 이거는 참는 게 대단한 거야 진짜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니, 나 여기 RIP RI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36 kg?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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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신스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어는 마음에 썼는데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까요? 수고하십니까요? 고마운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싹들리가..? 넉넉한 질리예요? 그래도 남도 먹을만큼 주는 것이.. 네.. 지금.. 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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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꺼 첫번째 꺼 빰 빰 빰 빰 예아 두번째 꺼 자 두번째 꺼 형 꺼 예아 굿나잇 굿나잇 이 목숨 드럼 열정이 어디로 갔을까?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 드럼 열정이 없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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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포커스 온 컨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수요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막내라인이 모여서 정말 재밌는 걸 찍으려고 하는데 같이 재밌게 놀자고 한 의견 제시자가 있었는데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우야 이게 바로 방구석 콘서트인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브라운간 티비일 수 있잖아 땡 아우 경원의 친구 온기야 너 이것 좀 써봐 이 섬성이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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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기야 너 이것 좀 써봐 이 섬성이에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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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JK야, 이럴 거야? 근데 진 형은 항상 본인이 이렇게. 와, 이럴 거야? 내 맘아야. 아, JK야. JK야, 이럴 거야? JK야, 마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JK야. 예아! 진, 티아모, 남준호퍼. 아, 진짜 아이는 아니잖아. 네넨. 왜 이럴 deter 팍치기풍치기팍, 팍치기宇 thinner boom 빨밭삼 오늘의 TMI 지민형이 먹던 컵라면을 한입 뺏어 먹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